네. 손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악력기거든요. 우리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이 힘을 주게 되면은 팔목뿐만 아니라 손목 있는 손의 전체가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이게 악력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중요한 것은 이 손잡이가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돼요. 너무 짧으면 힘이 제대로 안 가잖아요. 어느 정도 길이가 된 상태에서 이게 힘을 꽉꽉 주게 되면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대고 팔꿈치 있는데 주먹을 쥐게 되면은 여기 이게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부위잖아요. 그 근육이 강화되는 건 물론 손목 또 손에 있는 근육까지 강화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위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게 되면 팔뿐만 아니라 손에도 근육이 강화되고요. 이 앞에서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부분에서부터 팔꿈치부터 이 손까지를 전환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강화가 되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런데 집에 악력기가 없다거나 악력기가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. 힘이 좀 약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최 교수님. 네. 앞서 말씀하신 전환근은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저희가 전환근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런 전환근도 있지만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이런 수부내제근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처럼 여기가 전환근이고 이쪽에 있는 게 수부내제근이고요. 그래서 이런 게 손가락을 펴는 훈련도 하고 편가락을 펴는 것도 하고 구부리는 동작도 할 수 있는 근육인데요. 이런 게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요. 그래서 쉽게 보시면 집에서 이런 공을 하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 말랑말랑한 공인가요? 네. 약간 탄력성이 있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말캉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는 게 좋은 게 너무 딱딱하면 사실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 분도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말랑하면서 탄력성이 있는.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주시면 아까 악력기 사용하는 것처럼 손을 구부리는 힘이 들어가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하실 때 한 10번 정도, 5회 정도 반복하시고. 그다음에 펴는 손가락을 펴는 거는 이런 고무줄 혹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. 노란 고무줄이요? 네. 노란 고무줄. 그런데 만약에 집에 있는 게 너무 얇으시면 이렇게 여러 개 겹쳐서 사용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본인이 힘을 더 저항을 주고 싶으면 3개 이상, 6개까지도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3개 정도 하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다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쭉 펴시고 유지. 다시 오므려주시고 쭉 펴시고 유지. 하시면 됩니다. 한 번 따라해보시겠어요? 쭉 오므려주시고 쭉 유지. 그러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?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도 없다. 집에 아무것도 없다. 지금 운동하고 싶다. 이러시면 손가락을 링으로 만드세요.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서로 당겨주시면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제 각 손가락마다 이렇게 하시면 힘이 들어가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유지.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요. 유지해 주시고.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쉽게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손가락 근육 키우는 운동.